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과 관련해 수사입니다. 특히 수사에 있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김정숙, 문다혜, 즉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실제 오늘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문다혜 학력 경력 가려진 문의 아픈 손가락, 자녀와 청고주도라는 기사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댓글이 무려 4천 개가 넘어서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이 기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 기사가 지금 조선일보의 가장 많이 본 기사 1이고, 조선일보의 가장 많이 댓글 달린 기사 1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기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일가, 특히 문다혜와 관련돼서 각종 물음표로 던졌고, 다각도로 퍼즐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 특히 문재인이 그렇게 숨겨놨던 문다혜와 관련돼서 최근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게 수면 위로 하나하나 오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마음처럼 쉽게 수면위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문재인 한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문다혜, 더 나아가, 짐정수까지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검찰이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기사, 댓글이 몇 개냐? 지금 2290개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조선일보 기사, 김정숙이 친구에 5천만 원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 했다라는 댓글은요. 6,549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역대급으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기사를 본 사람들의 중에 6천명이 넘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댓글까지 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걸 열심히 물타기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말하는 윤건영입니다. 자, 최근에도 윤건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의 초등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 상식이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미 팩트체크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윤건영이 어디에 등장을 했냐면요. MBC 라디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5천만 원이나 출판사 등은 모두 별건이다. 검찰 정치보목 넘어 탄압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선일보 이 보도와 관련된 윤건영이가 열심히 물타기를 해보려고 MBC 라디오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윤건영이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왜냐?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했습니까? 김정숙이 친구한테 5천만 원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돈 세탁 쓰리쿠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윤건영이가 뭐라 말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거 친정엄마가 돈을 좀 융통해 준 거다. 그거 일종의 은행 심부름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 자, 오늘 실제 윤건영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건영이 이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서 이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은두렁식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에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 퇴임 이후예요. 그런데 왜 굳이 지인을 통해서 입금을 해 준 겁니까? 그리고 우선 더 분명한 건 퇴임 이후고 딸과 사이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시차가 전혀 안 맞아요. 완전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전 사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 별개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붙이면서 지인을 통해서 붙였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숨기려고 했으면 이름을 섞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으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현찰로 주든가 하죠. 그럼 어떤 연휴로 그렇게 한 건지 혹시 좀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보수 광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 마을을 거의 둘러싸고 있어서 대통령 내부가 밖을 출입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미사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의 취업과 연결시켜서 만약 뭐가 있는 것처럼 별개의 사건을 시차로도 4년 이상이 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뚱이 시기 사건. 전혀 별개이죠. 전혀 별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윤건영의 말을 들어보더라 어떻습니까? 열심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윤건영의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윤건영 말처럼 아 그래 김정숙이 딸인 문다이한테 돈 5천만 원 정도 융통해 줄 수 있지. 그거 지인을 통해가지고 좀 전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무만시키려 하는 윤건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건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숙이 집정 문다이한테 돈 5천만 원을 건넨 게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건넨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당시에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사저 앞에 가서 지폐를 버렸기 때문에 김정숙이 밖을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인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게 바로 윤건영의 주장입니다. 윤건영씨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을. 왜냐? 밖을 못 나오긴 왜 못 나옵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김정숙 뭐 했어요? 제주도 휴가까지 갔습니다. 제주도 휴가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제주도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심지어 문재인 어떻게 했습니까? 저 제주도 왔습니다라고 휴가 사진 17장을 자신의 SNS에 업데이트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이 밖을 못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자,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게 지금 김정숙이 김정숙 친구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건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넸습니까? 실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천만 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서 김정숙 친구한테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김정숙이 친구한테 문다이한테 좀 보내줘 라고 다이렉트로 5천만 원을 준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서 김정숙 친구한테 전달했다고요. 얼마를? 현금 5천만 원을 어디에 싸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앞뒤가 맞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숙이 양산을 못 나왔다라면 친구 불러다가 돈 직접 주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안 주고 누구 시킨 겁니까? 청와대 직원 셔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윤건영의 말도 안 되는 물타기가 지금 얼마나 앞뒤 맥락이 알맞는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쌀 수 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제 눈앞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로 쌀 수 있을지 현금 5천만 원을 쌀 수 있는 보자기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윤건영이가 열심히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윤건영의 목소리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냐? 윤건영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조선일보가 이러한 단독 보도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 들려왔었냐?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을 대신해 문다이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색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정숙에게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 부탁을 받은 A씨가 문다이한테 5천만 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보낸 명의를 땡땡땡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압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자, 뭐가 없냐? 언제가 없어요. 언제. 그러니까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5천만 원을 보내주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숙 친구한테 부탁해서 쓰리쿠션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부탁을 했는지 언제 보냈는지는 없어요. 이 사안에. 중요한 건 이걸 오늘 윤건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 퇴임 이후라는 거예요. 문재인 퇴임 이후.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오늘 윤건영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서 이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논두렁식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에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 네, 퇴임 이후예요. 근데 왜 굳이 지인을 통해서 입금을 해 준 겁니까? 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윤건영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김정숙이 친구를 통해 문다이한테 돈을 보낸 건 퇴임 이후다. 언제라는 거예요? 2022년이라는 거예요. 2022년.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어떤 걸 알고 있느냐?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돈을 보낸 게 언제도 있습니까? 이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FIU가 김정숙 문다이의 이상거래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쓰리쿠션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김정숙이 지인을 통해서 문다이의 돈을 보냈고 그게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언제 보내졌냐? 이거는요, 2020년이라는 거예요. 2020년.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5천만 원 현금을 보낸 게 한 번이 아니구나. 두 번이구나. 2020년에도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보내. 2022년에도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보내. 그럼 김정숙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현금 1억을요,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문다이한테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난 겁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문다이도 돈벌이를 못했다고 알고 있지만 김정숙은 돈벌이를 어떻게 했어요? 네? 김정숙은. 아니, 한두 푼이 아닙니다. 현금 1억이에요. 현금 1억을 다이렉트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한 차례도 아니라 두 차례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2020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김정숙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문재인이 청와대 있을 때도 보냈고 문재인이 청와대 떠났을 때도 보냈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라는 걸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봐야 되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혀야죠. 출처를. 왜겠습니까? 문재인이 지금까지 실제 김정숙 옷값과 관련돼서 출처를 밝힌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밝힌 적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실제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한 차례나 두 차례나 현금 1억을 보냈는데 그게 어디서 났는지 한 번 더 출처를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사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특활비라는 거죠. 관봉권이라는 거죠. 그게 관봉권인지 특활비인지 김정숙과 문재인이 직접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검찰이 문다이의 자택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압수색했습니까? 문다이의 제주도 별장도 압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택 압수색뿐만이 아니라 별장도 압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별장이란 걸 구경이나 해봤습니까? 본인 소유 별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도 바쁜데 내 집에다가 별장도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검찰이 압수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문다이가 무슨 돈을 가지고 이 별장도 구입을 했는가? 실제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문다이가 문재인 멘토인 송기인한테 이 별장을 샀다라는 것. 두 번째, 이 별장을 샀 날짜가 언제라는 겁니까? 2022년 7월 7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윤건영의 말에 따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5천만 원 현금을 지인을 통해서 쓰리쿠션 보낸 게 언제라는 겁니까? 2022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5천만 원 준 2022년과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을 산 날짜가 연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5천만 원 송금해 준 그 날짜도 퇴임 이후인 2022년. 문다이가 송기인한테 별장을 산 것도 퇴임 이후인 2022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설마 그 돈이 여기 쓰인 건가?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탈루예요. 이건 엄연히 탈루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라고 또는 전셋집 한번 구입하라고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을 묻습니다. 어떤 세금? 증여세. 증여세. 그런데 만약에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김정숙이 5천만 원의 현금을 지인을 통해 쓰리쿠션으로 조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증여세를 안 냈다라는 거죠. 즉, 이와 관련돼서 세금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도 그걸 의심하면서 문다이에 대해서 자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별장까지도 압수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김정숙은 저만은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솟아나는가? 두 번째, 그 현금을 지금 문다이한테 보냈는데 문대가 실제 이 돈을 어떻게 쓰였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실제 검찰도 그걸 가지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건영이가 열심히 이와 관련돼서 물타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물타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윤건영이 발언이 굉장히 크게 파장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수사가 어떤 수사입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뭐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문재인과 관련된 집정 뇌물죄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정 뇌물죄. 자, 왜겠습니까? 원래는 문다이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구체적인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부부가 문다이한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비가 언제 끊겼다라는 겁니까?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의 문재인 사위가 특혜 채용된 이후에 그 생활비가 끊겼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자로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집정적인 경제적 혜택은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것은 집정 뇌물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까? 관련하여서 부동산, 금융결허, 추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검찰이 입증할 건 무엇이냐면요.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에 있어서 문재인과 문다이가 독립된 생계가 아니라 하나된 생계라는 겁니다. 문재인의 생활비 지원 없이 문다이는 못 사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상직이 돈을 주므로써 그 생활비가 끊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는 겁니까? 보니까 문재인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나온 이후에 문다이가 한국에 온 이후에 김정숙이 뭘 했다는 겁니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언제? 2020년, 2022년에. 지금 뭐를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까? 문재인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는 문재인이 돈을 줬었다. 채용된 이후에 생활비가 안 줬는데 타이 이스타젯에 나오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돈을 또 줬다라는 겁니다. 뭐하는 겁니까? 증명이 맞는 거죠. 경제 공동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어제 윤건형이가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집정 뇌물죄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이에요. 왜냐?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엇보다 이 경제 공동체와 관련돼서 실제 대법이 자녀 특혜 채용도 뇌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한 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이에요. 실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뭐 했습니까?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실제 검찰이 기소됐고 1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 독립생계를 했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곽상도 전 의원과 곽상도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곽상도가 이와 관련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단위는 어떻습니까? 독립생계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독립생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 타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는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채용된 이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타이스타젯 나오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다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 1억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문재인과 문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입증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적인, 직접 뇌물죄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이 문단위한테 돈을 보낸 게 한 차례가 아니다. 2020년, 2022년 두 차례다. 그 두 차례 모두 다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김정숙이 그런 현금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과연 그 현금이 김정숙이 노력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문재인의 월급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지 이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돈을 받은 문단위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말 그 돈을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 추적할 것이고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우리 역할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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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